청소 담당하고 있다 이런 건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특별하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두 팀으로 나눠봤는데 잠꾸러기팀과 잠안꾸러기팀 정확하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애기들이 잠이 많잖아요 원래 우리 막냉이 시원이와 구 막내 환웅이와 마찬훈 처음 보시는 분들 이거 보고 있어요 마찬훈을 안다고 마찬훈입니다 아무 깜짝이 모셔라 막내 다섯 번째 환웅이 그리고 첫 번째 권위 첫 번째 권위 첫 번째 권위